땡구삼촌! 어? 이거 좀 도와줘. 전에 한 번 했던 거랑 비슷하네. 이번엔 전부 세 글자래. 이거부터 해볼까? 이게 뭘까? 주전자 단어를 여기서 함 찾아볼까? 이거 무슨 글자야? 산 이건 무슨 글자야? 반 이건 주 혹시 이거 전 맞아? 어, 맞아. 그럼 이건가 보다. 오, 맞아. 주, 전, 자 주전자 이건 뭘까? 자전거 어디 있는지 찾아볼까? 전 또 있다. 그러네. 이게 거야? 어. 자, 전, 거 자전거 이게 뭐야? 이거? 받침대 또는 거치대라고도 해. 잠깐! 거가 여기 있으니까 음, 이거 뭐야? 음, 이거 뭐야? 이건? 초 왠지 이게 치 같다. 어, 맞아. 그럼 이게 대야? 어, 거, 치, 대. 거치대 이건 뭘까? 대나무? 맞아, 대나무야. 나무는 쓸 줄 알아. 나는 여기 있고 이게 무니까 대 나 무 대나무 와우, 잘했어. 이건 뭔지 알아? 아니? 뭐야? 나침반이야. 나침반? 뭐 할 때 쓰는 거야? 동서남북 방향 알려주는 거야. 맞아, 대나무야. 나는 여기 있고 침은 음... 아, 아까 이게 치였으니까 이거? 맞아, 그럼 이건? 반 그치, 나 침 반 나침반 이건 뭐야? 반창고 반창고는 어디 있을까? 여기 와우, 어떻게 알았어? 고래 할 때 고가 있어서. 흐흐흐흐 어쨌든 맞췄네. 반 창 고 반창고 이건 뭐지? 돌고래 이번에도 쉽게 찾을 수 있겠네. 아, 돌 돌 고 래 돌고래 돌고래 와, 이제 하나 남았네. 나머지 하나는 뭘까? 고양이 고양이라고? 고양이 아니야? 글쎄 나는 잘 모르겠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